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우리 지역 기초단체장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 텃밭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 바로 부천입니다. 거센 정권 안정론에도 불구하고 이변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조용익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부천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다라는 자신감이 묻어나는 당선 소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과연 조용익의 4년 부천시의 어떤 변화를 기획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조용익 부천시장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당선 후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바쁘셨겠지만 최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당선 후에 우선 당선 인사를 드렸습니다. 부천 시민들께 그동안 선거 때 인사드리지 못한 분들도 찾아뵙게 인사도 드리고 또 취임 전에 인수의를 구성을 해서 부천의 시정을 준비하는 작업을 지금 차근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일 수도 있겠으나 일단 경선, 당내 경선 과정이 치열했잖아요. 본선과 비교할 때 어떤 힘듦이 더 있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부천은 민주당이 좀 강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경선이 사실은 더 치열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선이 잘 되면 본선에서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경선을 통과하지 못하면 본선을 갈 수 없으니까 경선에 집중해서 사실은 후보들은 대개는 본선 보다는 경선에서 더 많이 힘들고 더 많이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는 저희가 야당이 된 이후에 처음 치르는 선거였고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있고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에 오고 이래서 매우 어려운 선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고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치열한 선거였다.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앞서 여는 말에도 소개해드렸는데 부천을 상하는 사람이 부천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다. 이게 어떤 의제 표현이었을까요? 부천의 시장이 바뀌면 도시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뚜렷한 변화를 이끌겠다는 것이고 제가 선거 기간 중에 쭉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부천이 대전하는 시기에 있다. 그래서 이 부천이 중동 신도시가 30년이 되었고 또 그 사이에 원구 도심하고 신도시 간의 격차가 벌어져 있어서 부천 시내 균형적 발전도 필요한 것이고 부천에서 새로운 지하철 시대가 또 도래하고 있고 또 대장 신도시를 또 열어서 부천의 미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러한 중요한 일들의 대전환을 이끌어 가려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것인데 그동안에 저희가 코로나를 겪는 과정에서 더 심화된 거버넌스가 무너진 부분을 빨리 회복을 해서 부천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부천을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더 많은 준비를 해와서 그런 준비된 걸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역동적인 부천을 새로 만들어 가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은 것들을 어떤 변화 대상으로 고민하실 수 있는데 가장 앞에 있는 게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버넌스가 무너진 것을 회복해야 되겠다. 저희가 크게는 광역동을 하면서 각 예전에 36개 동단위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작은 단위의 모임들이라든지 단체 활동이라든지 시민들에 참여하는 그런 구조가 많이 좀 소홀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래서 시민들이 직접 시장에 참여하고 시민과 함께 시를 이끌어간다는 거버넌스가 많이 무너진 부분을 빨리 회복을 해서 어려운 대전환을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가야 되는 부분을 회복하는 게 첫 번째 하나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시민들과 함께 부천의 주거 중심의 도시였는데 이 주거 중심의 계획을 정책을 대전환을 해서 이제는 산업과 환경과 주거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서 이 도시의 미래를 좀 준비해가면서 도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모델을 좀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 꺼내신 광역행정동. 사실 이제 선거 과정에서 항상 앞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게 그러면 기존의 모습으로 되돌리겠다인지 아니면 지금 발생한 어떤 불편사항들 위주로 좀 해결해법을 찾겠다. 이런 톤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광역동을 만들 때는 행정체제를 크게 이혼화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36개 동 단위에서 이 동사무소가 주민들과 밀착해서 했던 행정들이 많이 좀 어려워지면서 주민들이 시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도 불편한 점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점들은 뭐냐면 주민들의 참여가 어려워지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방자치라고 하면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서 의사가 결정되고 시민들이 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의사를 표현해서 결정하는 데 같이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점점 적어지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닥치다 보니까 모임 자체가 없어지면서 기존의 각 동마다 10개에서 13, 14개 정도의 단체원들이 활발하게 참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가 하지 못한 점들을 각 지역에서 나눠서 역할을 해왔던 분들이 잘 활발하게 하지 못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를 떠받치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과 단체와 구성원들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가 위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주도하는 형식으로 하고 시민들이 따라가야 되는 형태가 되니까 이 부분은 지방자치하고도 맞지도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작은 단위에 동단위에서부터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기능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광역동을 통해서 행정이요원화를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주민 참여라든지 소통의 문제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거를 잘 분석을 해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는 각 동단위로 다시 돌아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침입하게 되면 TF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면 행안부하고 조직 개편에 대해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고 시의회하고도 조례를 다시 바꾼다든지 이런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좀 해나갈 생각입니다. 일단 공간적인 아쉬움이 행정 효율성을 너무 앞세웠던 그런 면이 있네요. 일단 인수위 활동 기간이 상당 진학이긴 했는데 인수위 구성할 때 신경 써서 배치했던 것들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인수위는 기본적으로 지난 지금 하고 있는 행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서 그걸 하기 위해서 시 공무원들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이고 거기에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공약이라든지 앞으로 시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계획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그걸 앞으로 시정이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시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문가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4개 지역위원회 사무국의 협력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라든지 각 시도위원들이 받던 부천시 업무에 대해서 각 지역위원회에서도 참여를 해서 그래서 현장도 보고 부천의 미래도 한번 살펴보고 공약도 살펴보고 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모셨는데 지방자치법에서 인수위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인수위원을 15명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명으로 충분히 다 전문가들을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자문위원은 제안이 없어요. 그래서 자문위원 25분을 추가로 또 모셔서 자문위원들이 또 인수위원들과 함께 전문 분야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하고 있고 인수위가 7월 20일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취임 전에 충분히 시정을 살피고 부족한 부분은 그 이후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출범식 전후에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봤는데 인수위 공동위원장직에 김기현 부천 YNC 사무총장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런 부분도 눈에 띄는 부분이었는데 의도하신 바가 있었을까요? 우선 시민사회가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 있었고요. 김기현 총장 같은 경우는 그전에 부천시의 여러 위원회도 직접 참여를 하면서 시와 협력을 하면서 시민들과 시민사회 의견들을 전달하고 같이 협의를 했던 경험과 경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를 좀 같이 좀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또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시민 참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부천시의 여러 방향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위원들끼리 좀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모시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수위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인수위 쪽에서 비상경제대응 TF 소식을 접할 수 있었는데 그만큼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고 그래서 유류 가격이 굉장히 2천 원 이상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민 경제가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고 물가가 많이 오르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려운 환경이 되고 이 환경이 또 단기간 내에 끝날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이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이 먼저 피해를 입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경기도에서도 김동연 도의사 당선인께서도 이런 비상경제 TF를 만들어서 민생경제를 살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도 부천시도 이와 호흥에서 발맞춰서 같이 경기도하고도 협력을 하고 부천시가 할 수 있는 일과 경기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해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우리 선제적으로 빠르게 대응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비상경제 TF를 만들고 했는데 사실은 부천시에서 코로나 때도 일주일에 두세 차례 제가 코로나 회의를 계속 해왔었는데 우리 시에 있는 공직자들과 함께 주 1회 정도는 저희가 민생경제 TF에서 회의를 해서 이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해서 서민경제를 좀 살리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이 있는지 제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인근 지자체들 상황 보면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모습이거든요. 부천시도 지난 3월에 6%로 하향을 했다가 다시 10%로 해결 조치를 했는데 이후에 좀 쉽지는 않겠지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지역화폐로는 좀 더 가능하면 늘릴 생각인데 저희 부천시에 상권 활성화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전통시장이나 골목시장 이런 상인들의 사업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늘려가겠다는 생각으로 상권 활성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텐데 이 지역화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소비가 그 해당 지역에서 있고 소비가 외부로 나가지 않은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은 증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화폐뿐만 아니라 적립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소비를 좀 늘려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 부천시에서도 지역화폐를 좀 더 확장해서 더 늘려나갈 생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화폐가 경기도와 부천시가 좀 더 협력을 해서 지역화폐가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부천 아까 대전환 이런 표현도 사용해 오셨는데 진면한 과제 가장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부천시가 면적은 좁고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부천시가 굉장히 준비 잘하고 계획적으로 잘 설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천시가 면적에 비해서 인구밀도 굉장히 높고 저밀하기 때문에 복지 비용도 많이 들고 시민의 삶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거가 많아지면서 서울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토지 가격은 올라가고 그러면서 공장들을 팔고 외부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나홀로 아파트와 같은 주거단지가 들어오는 문제가 생기면서 재정은 좀 더 약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천의 성장 동력을 빨리 회복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대장 신도시의 산업단지 18건 60평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SK가 1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해서 연구단지도 들어오고 또 상동영상단지도 있고 또 종합운동장 역세권의 새로운 개발도 있어서 이 세 개의 트라이앵글 산업별트를 만들어서 부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서 부천이 이제는 산업과 환경과 주거가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첨단 기업도 유치를 하고 기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부천시가 지원을 해서 부천시의 그런 도시 균형을 맞춰가는 데 주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금 부천시의 재정 자립도 상황도 과거보다 여의치 않은데 말씀하신 그런 기획들이 개선되는데 도움이 좀 될까요? 네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부천도시공사나 산업진흥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사업도 좀 하면서 재정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첨단 산업이 유치가 돼서 부천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고 부천에서 기업하면 부천시에서 충분하게 행정적 재소적 지원을 통해서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기업할 수 있다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어서 더 좋은 기업이 우리 부천에 들어올 수 있고 여기서 또 성장하면서 유니콘 기업으로 또 발전해 나갔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기 전에 가장 화두였던, 관심의 화두였던 게 1기 신도시 특별법이었잖아요. 30년이 지난 중동 신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자치단체장 입장에서 고민하시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1기 신도시를 만들 때 그때는 정부에서 200만 원을 중원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신도시를 만들 때는 자족 기능을 좀 갖추게 해줘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부천 중동 신도시는 자족 기능이 좀 부족했습니다. 일산이나 분당은 그런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였다고 하면 부천과 평촌은 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도 일산 신도시는 169%인데 우리 중동 신도시는 226%에서 이미 용적률이나 밀폐율 자체가 높아서 지금 분당 한솔 5단지 같은 데는 수평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인 중동이라든지 평촌은 수평 리모델링을 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도시가 이미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파이프 배관이 훼손 부식이 된다든지 아니면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리모델링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재건축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 말씀드린 대로 수평 리모델링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기 신도시계에 있는 5개 지자체장이 모여서 대책을 세운 게 결국에는 재건축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안전진단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되는데 현지 아파트의 상태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기준을 좀 완화시켜주고 그다음에 용적률도 좀 높이게 해주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을 좀 속도를 좀 감소하게 해달라 이런 것들을 집약해서 담은 게 신도시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속도를 내서 주민들의 불안감과 불편함과 비용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야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 대선 후보도 1기 신도시에는 특별법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던 것이고 지난번에 우리 윤호종 비대위원장도 부천에 선거기원장 오셔서 연내 특별법을 우리 다수의 당인 민주당이 해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 1기 신도시에 있는 5개 지자체장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아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임기를 곧 시작하실 텐데요. 부천 시민들에게 좀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했고 저희가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을 했습니다. 시민들께서 저희 다시 민주당에게 기회를 주시고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지지하셨던 분들과 지지하지 않으신 분들도 모두 다 소중하고 우리 사랑하는 부천 시민입니다. 우리 시민들과 잘 소통하면서 대전환의 시대의 부천을 제대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함께 만드는 부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환의 시기에 성장의 동력을 되찾고 다시 뛰는 부천을 부천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부천시 공직자들과 함께 부단히 노력할 각오입니다. 시민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우리 시민의 삶이 더 좋아지는 삶의 질이 높아지는 우리 부천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앞으로 공약에서 끝나지 않으니까 다시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천시장 조용익 당선인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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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